안녕하세요.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연기전공 10학번 배나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재학생 특강으로 졸업생의 입장으로서 후배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후배들과 이런저런 심도 있고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후배들이 잘 성장해 나가길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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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supporter 감사합니다! 초етр blowing 콩콩콩 VICTIiquer 쫓깃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